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녕초등학교 6학년 3반 이동후입니다. 제가 선택한 아동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인싸로 비유하여 시를 적었습니다. 나이시 인싸 제 마음의 소리 들어보실래요? 나의 폰에 울리는 한 소리 나는 무서워 돌아볼 수 없지 나는 야인기인 모두가 날 찾지 학교에서도 찾고 화장실에도 찾고 학원에서도 날 찾고 집에서도 날 찾지 그들은 나를 쫓아다니지 나의 몸은 빨개지고 아파가지 모두들 나의 얘기만 하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지 학교에서 그들은 나를 쫓아다니지 나의 몸은 빨개지고 아파가지 나의 몸은 빨개지고 아파가지 모두들 나의 얘기만 하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지